안녕하세요. 첼리스트이지만 이것저것 다 아는 금철쌤 정수연입니다. 같은 기획사나 같은 단체에서 같은 기획모를 국가지원사업에 지원을 해서 독차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미래의 신진 예술인들을 위해서 국가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국가는 오랫동안 끓여먹는 국밥이 아닌 회처럼 신선하고 날것의 신진 예술인들을 위하여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. 감사합니다.